타타전을 기가 없어도 에너지가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이씨 안했었잖아 잘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에너지가 너무 없긴 했다 에너지가 저렇게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 방 한 3분의 1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었다 투성화랑 한 번 할까요 그러면 캐릭터 뭐 고르는지 보면 이게 누군지 대충 감이 옵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이거 지금 누군지 똑같은 걸 고른다고? 잠깐만요 캐릭터를 똑같은 걸 고른다고? 똑같은 거 맞출게요 고고전 태태전 바로 맞출게요 안되겠다 화가 납니다 고고전을 지나요 제가? 그냥 막 차는데 보니까 아유 참 내가 사빠 했는데 이거 봐 안 맞나 이거 지금 아유 플레이가 뻔하다 그냥 뻔하다 고고전은 안 집니다 그냥 제가 아유 끝낼게요 여기서 달려올 거예요 달려오면 피싹이 쓰고요 바로 가자 안 Konstant 고고전을 지민해 이거 다 로봇 3 2 3 3 2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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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11 13 13 14 15 15 15 호바를 해?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금 그정도의 실력이 아닌데요 다 말씀찼지? 움직임이 보니까 이기겠다 이기겠다 이기겠어 아유 나 이기겠다 상대가 이기겠다고요 상대가 이기겠다고 하는거 보니까 좀 하네 이제 안봐줍니다 안봐줄게요 오케이 실시간 처음 보는데 원래 두들겨 맞는거냐구요?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안봐줍니다 이제요 저 이제 바릅니다 자 이제 맞는거 끝났요 무조건 이깁니다 사빠? 내가 했는데 사빠야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잡았잖아 내가 거자 안했나 이거 됐어 오스 쳐오 에라이 아아 이거 내가 하는건데 아 진짜 아아 아씨 아아 무슨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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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냥 달려돈다이 계속 맞나 그게 다코마스트 바로 갈게요 아 나 화나서 안되겠다 아 못참겠다 못참겠다 아 도저히 못참겠다 안참을게요 그냥 진짜 못참겠네 다코마스트 바로 갈게요 참을수가없다 이거 어떻게 참아야되 이거 안참습니다 절대요 참으라고 얘기를 하지마세요 그냥 휘파람을 불러 동전을 넣어 침 났네 이거 지금 안참습니다 저 타타전 잘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없긴 했다 에너지가 저렇게 없으면 안돼요 어느정도는 있어야 되거든 한 3분의 1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었다 이거 못이긴다 이거는 너무 없었잖아 너무 없었다 자 타쿠마라 1번 타쿠마 쉽지 않은데요 1번 타쿠마 1번 타쿠마를 한다고 아 나 진짜 못한 애잖아 이거 이거 실수하면요 여러분 아 난 이거 질수가 없는 게임을 아 부끄럽다 그냥 이런거 진다는거 자체가요 아 부끄러워 진짜 아 부끄러워 진짜 일부러 쓴거 아니냐구요 제가 항상 그렇게 아 웃어보기에는 많이 즐겨쓰니까 실수로 일부러 쓴거라면 정말 죽이고싶네요 됐어요 괜찮아요 이기면 됩니다 그 지금부터 안참으면 되요 거리 재는거 한번 보세요 귀신같습니다 거리 재는거 장대가 못나오거든요 저러면 못나와요 나오고싶어도 못나와요 숨이 카칵 막힙니다 탑 탑 탑 도발하네 도발을 다 먹듯이 하네 도발하고 왔나 끝 캬아 테디만 이제 죽이면 끝인가 이제 그 모름에다 영어 남무 8단요 바로 갈게요 8단 콤보예요 바로 갈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냐고 아 더럽게 안 나가네 아 희한하네 자 깔끔하게 여러분 여유있게 여유있게 마무리요 여유있게 지금 방금 4단이거든요 4단 콤보 다음판에 5단 바로 갑니다 5단 혹시 보셨나 5단 바로 갈게요 영어 남무 8단이 뭐냐구요 죄송한데 바로 배낼게요 그걸 지금 모르시고 지금 하는 얘긴가요 바로 배낼게요 총장 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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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신났네 그냥 신났구만 신났어 아.. 아.. 이게 또 잡.. 아.. 빨리 아.. 제가 옥각로에요 무조건 옥각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옥각을 갑니다 기다리세요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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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ackside 게임 끝났.. 아이 잠깐만요 게임 끝났어요 지금 게임이 끝났다 지금 바로갈게요 어떻게든지 옷값 간다 했어요 2대2 어떻게든지 만듭니다 기다리세요 나와있어 2대1로 싸워 그냥 가볍게 굴러 소피썰기 되게 많나 아 기 터져야되나 기 터질까 아우 잘했다 아 기 안썼다 다행이다 아 됐다 이겼다 라운드 포우 레디 고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이거 한몫적으로 한몫적으로 옥각 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바로 끝내버리네 상대방이 계속 도발하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구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